안녕하세요. 유튜브 루우피스입니다. 스코프 모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환경설정을 들어가신 후 컨트롤을 가시면 전투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세가지의 전투 모드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옵션은 조준 스코프 모드입니다. 조준 스코프 모드는 견착과 스코프 모드 두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 견착,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스코프 모드죠. 이러한 두가지의 모드가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에 줌을 할 경우 견착을 거쳐서 스코프 모드를 하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. 이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의 모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. 조준은 견착, 스코프 모드는 줌입니다. 스코프 모드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, 조준 모드를 엄지 버튼으로 변경할 시 견착과 스코프 모드를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비구 영상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와 같이 두가지 모드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스코프 전환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다만 견착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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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